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업에 있어서 필요한 준비자금 및 필요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업을 했을 경우에 자금이 부족했을 때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한 나에게 맞는 자금 조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말을 드리냐면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름인데 겨울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고요. 겨울인데 여름옷을 입을 수도 없다시피 창업 자금을 조달받을 때도요. 자신에게 꼭 맞는 옷을 철저하게 알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될 목차 부분입니다. 목차는 뭐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창업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요. 창업 자금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안에서도요. 조달 가능 범위와 조달 가능 방법, 여러 가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창업 자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으로는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만 조금 꼽아보자면은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의 니즈 파악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객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고 고객은 물을 원하는데요. 저희는 음료수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갭은 정말 차이가 있겠죠. 고객은 물만 사 먹을 건데 음료수를 굳이 팔 필요는 없잖아요. 두 번째는요. 창업자의 마인드입니다. 내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인드의 창업자로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될지는 창업적 성공의 기본적인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요. 고객 타겟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고객 타겟 설정은요. 내가 20대 여성들을 상대로서 창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게 될지를 정하는 것들이겠죠. 창업을 성공하게 하려면 이러한 기본적인 조건들도 있지만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요. 바로 오늘의 강의 주제인 창업 자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요. 창업을 시작하실 때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많이 창업을 시작을 하곤 하십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요. 10년 내지 20년씩 일을 해온 전문가들이기 때문이죠. 그만큼의 경험을 한 시간도 있을 뿐이고요. 그런 분들께서요. 창업 전선에 뛰어드시게 됩니다. 왜냐. 그 분야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최고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라는 마인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성공을 할까요? 아니겠죠. 많은 분들께서 창업을 하신 다음에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게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창업을 성공하시는 분들이 3년 이내에 가게의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약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창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30%도 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러 가지들의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창업 실패 요인 중에 세 가지만을 꼽아보자면 사업 운영에 미숙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업을 아무래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니까요. 약간 미숙한 부분 때문에 창업이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창업 아이템을 잘못 선정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한 창업을 하신 후에 홍보 같은 것들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실패를 맛보실 수도 있지만요. 이러한 실패 요인들 중에서도요. 가장 필수적인 부분은요. 바로 창업 실패의 요인은요. 창업 자금에 있습니다. 창업 자금은요. 창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창업 자본 자체를요. 조금만 설정을 하신 후에요. 빠듯한 자금 사정과 그리고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창업 자금을 가지고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도요. 창업 자금의 필수 요소로는요. 세 가지를 꼽는데요. 그 중에서 창업자와 창업 아이템 그리고 창업 자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창업 자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업 자금은요. 사업이라는 톱니바퀴를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창업 자금은요. 철저한 계획 속에서 꾸준하게 꼼꼼하게 잘 파악을 하신 후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창업 자금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자금 조달 가능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조달 가능 범위는요. 도대체 뭘까요? 조달 가능 범위는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창업 자금 조달 비용을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요. 효과적으로서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창업 자금을 받으실 때 안일하게 생각하시고 창업 자금은 대충 설정을 해놓으시고 대출 금액을요. 막연하게 많이 받아버리시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일단 이분은 먼저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창업 자금 때문에 일단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리스크 자체가 많이 커질 뿐더러 창업 자금을 타이밍에 맞지도 않게 조달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운용을 하게 될 때 운용비 자체가 아예 발생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6월 여름에 오픈 기준으로 냉면집을 창업을 꿈꾸는 신모씨입니다. 이 신모씨는요. 언제 어떻게 자금 조달을 받아야 될까요? 먼저 보면은요. 일단 창업의 목표는요. 여름입니다. 냉면은 계절을 타는 음식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여름에 오픈을 하려면은요. 겨울, 최소한 봄까지는 최대한 봄까지는요. 다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게 마무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요. 많은 창업 자금의 종류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시설 자금에 일단 먼저 많은 투자가 되게 되겠죠. 이 시설 자금은요. 창업 자금 중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먼저 거액 대출을 받게 되실 겁니다. 거액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요. 그 다음에 소액 대출로서 나머지 창업을 하신 후에 운용하게 되는 운용 자금에 대해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를 하다시피요. 구체적인 범위를 예상하여서 미리 대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창업 자금입니다. 다음은요.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대한 창업을 하기 앞서서는요. 최대한 자기 자본금으로서만 창업을 시작을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자란 부분들을요. 최소한의 대출 금액까지고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자기 자본금을 많이 보유하는 것과 최소한의 대출금으로서 설정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렇죠. 바로 대출금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요. 창업 자금은요.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으로 적절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창업자 분들께서는요. 시설 자금만을 가지고 창업에 많이 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시설 자금만을 가지고 이 안에는 권리금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 시설 자금만을 가지고서 창업을 준비를 했더니 창업을 막상 하고 나니까 운용할 운용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가게 운용도 안 될 뿐더러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가게 문을 닫게 되겠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창업 자금을 설정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시설 자금과 운전 자금 등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창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요. 조달하는 기간에는요. 여러 가지 기간들이 있지만요. 많은 창업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제1금융권이 있을 수도 있고요. 2금융권, 제3금융권 등등 여러 가지들의 금융기관들에서 대출을 한번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대출을 받는 것보다는요. 정부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기업에서 더욱더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정부에서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리가 일반 금융권들보다 조금 더 낮을 뿐더러요. 그리고 혜택이 많기 때문이죠. 다음은요. 정부 창업 지원 이용 장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지원 창업 자금은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인데요. 첫 번째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요. 정부 정책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요. 보다 안전하고요. 신뢰성이 높다는 판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로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부 지원 정책 자금은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들의 창업 자금 조달에 가장 용이한 조건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신용 보증이 어려운 창업자들에게는 보증을 그리고 담보가 없는 창업자들에게는 담보를 제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금리로서요. 한도를 높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장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같은 직종 창업의 하나여서 대출 금리를 더 내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노려방 창업을 하는 자리에 노려방을 하는 자리에요. 노려방 창업을 하시겠다고 한다면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어느 정도의 금리를 감액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대출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이고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정부 지원 창업자금 대출 기간에는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이 근로복지공단은요. 실업자 생활 안전 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써요. 실직 후에 구직 등록 1개월 이상 된 전직 실업자 6개월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써요. 가구당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8.5% 이거는 변동금리가 되겠죠. 로 조건으로써 대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직 등록 후에요. 6개월 경과한 장기 실업자 및 실직 여성 가장의 자영업 지원을 위해서요.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연 7.5% 변동금리로써 전세 점포 구입자금 대출 및 가구당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7.5%의 변동금리가 창업자금 대출이 용이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울신용보증재단입니다. 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뭐냐면요. 소상공업 창업자에게 5천만 원 범위 내에서요. 연 6.25% 이것도 역시 변동금리가 되겠죠.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그리고 분기 단위 상환 조건으로써 대출을 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대출 신청을 하시고요. 대출 추천을 받아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은행에서 다른 대출 자금들을 대출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소상공인 지원센터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신청대상 기업은요. 본점과 주사업장이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본점은 서울시에 있고 주사업장은 경기도 안에 있는 소기업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상공인은요. 종업원이 5명에서 10명 미만인 곳과 그리고 소기업은요. 10명에서 50명 미만인 곳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보증금액은요. 5천만 원 이하로 소액심사로 그리고 5천만 원 이상은 일반심사로서 대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앞에서는요. 대출을 받는 기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대출들을 받게 될 때요. 대출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정부 정책자금은 지원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앞에서 세 가지의 기관들을 보여드렸지만요. 이 기관들을 만약에 모든 기관한테 나는 다 받고 싶어 라고 하셔서 그 기관들을 모두 다 대출을 받지는 못하십니다. 뭐냐면은요. 나한테 맞는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를 한번 꼼꼼하게 파악을 하신 후에요. 그 기관을 컨택을 하신 후에 그 기관에서만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꼼꼼한 체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당연시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불법이나 그리고 유흥이나 사치 도박에 대한 직종 같은 거는요. 약간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 중에서도 약간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유흥에 관해서는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생계형 창업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클럽이나 노래 주전 같은 곳이 이에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요. 기본 서류 양식 등을 잘 챙겨서 대출을 받을 때 무리가 없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서류들은요. 대개 임대차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것들이 되겠죠. 정부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분들은요. 대개 신용등급이 낮거나요. 대출을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라고 무조건 창업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써도요. 창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마이크로크레딧이라는 기관이 생겼습니다. 이 마이크로크레딧이 뭐냐면요. 영세민들의 소규모 사업 지원을 위한 무담보 소액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요. 햇살론 같은 거 혹시 들어보셨죠? 햇살론이나 그리고 열매 나눔 재단 사회연대은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마이크로크레딧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은요. 마이크로크레딧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빈곤층 비율이 높아지면서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혜택들을 받고 있지만 영세업자 같은 경우들은요. 아무래도 보증이나 담보 같은 게 없기 때문에요. 대출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금융 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융 소외 현상이 뭐냐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출을 받기 정말 편합니다. 아무런 별다른 거 없이 일단 대출을 받게 되면은 난 돈이 많은 상태니까 바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바로 대출을 너무나도 받기 힘듭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영세업자가 영세민들이 되기 때문에요. 바로 대출 자체를 받기 어려운 거죠.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기관이 더욱더 중요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마이크로 크레딧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더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정부나요.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기관이 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된다면은요. 빈곤 감소나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 소득 향상에 따른 GDP 증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특징과 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의 특징은요. 먼저요. 다른 대출 기관들과는 조금 다르게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요. 자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합니다. 그 사람의 신용 등급을 보고 담보를 보고 보증을 보고 나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활 가능성이 있는지 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 때문에요. 매년 정부 정책에 비해서 기준이 다르고요. 접수받는 양 또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요.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마이크로 크레딧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니까요. 이 특징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부 관련 창업 교육 활동에 참여해서요. 많은 점수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서요. 창업자들을 대상으로서요. 여러 가지들의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창업 강의를 참석을 하게 된다면요.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체적이고 잘 짜여진 사업 계획서가 중요합니다. 뭐냐면은요.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자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 계획서가 차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업 계획서를 잘 준비를 하셔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기관을 잘 설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매년 기준이 다르고 접수받는 양 또한 현저하게 적기 때문에요.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가지면서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에 어떤 점이 나한테 이득이 될지 어떤 점이 나한테 포함이 될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이러한 부분들 말고도요. 많은 창업 각종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개인 창업이나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일도 있지만요. 그 외에 창업을 함에 앞서서요. 창업을 하면서 갑자기 긴급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및 그리고 심리상담서비스도 무료로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지원업체별로 업종별 교육이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이 기관에서는요. 업종별로 많은 창업자 초보자분들을 모아놓고요.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것들 역시 바로 마이크로 크레딧의 많은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ON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 번째로 창업 자금 조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창업 자금 조달은요. 내 자신한테 맞게끔 나한테 맞는 옷을 입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 맞는 대출 기관들은요. 여러 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서울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 기타 기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마이크로 크레딧은요. 내가 신용이 일단 낮다고 하더라고 낮아서 그 상태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잘 활용을 하시면요. 내가 굳이 신용등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런 창업을 굳이 못할 이유는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요. 창업자금 조달의 전략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창업자금 조달이 정말 조금 어렵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준비자금과 필요자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으로서 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창업자금을요. 창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시고요. 그 꼼꼼한 곳에서 나한테 맞는 옷을 찾아보신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명어 기억나시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시는 습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강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